이번 기획 망했어. 우리는 토끼기네 사상 최초 기획 망했어. 영상 못 써. 몰라도 안 해. 몰라도. 자, 오늘도 하루살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자, 오늘의 하루살기는 타임머신 하루살기입니다. 타임머신 하루살기? 이게 무슨 뜻인데? 타임머신이 어디 있어? 여기에는요, 네 가지의 연령대에 그게 써있어요. 뽑아보시면 아는데, 뽑힌 대로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저 이거... 자, 근데 뽑기 전에! 예. 저는요, 기획을 했잖아요. 예. 아니구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 먼저 하나씩 뽑으세요. 뽑으세요, 빨리 뽑으세요. 이거 할게요. 어, 나 몰라, 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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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누가 먼저 할까요? 다린이. 소세요. 누가요? 잔소리 많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다린이. 할아버지로 변신합니다. 자, 우리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 변신하러 갈게요. 그때... 했던 그거요. 뭔지 아시죠? 혹시요? 코 그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 안 닿아요, 다린이. 아, 참 큰일이네. 왜, 왜요? 저 있잖아요. 네. 슬쩍 봤거든요, 제꺼? 네. 아, 나 쇼킹이네, 이거. 네? 자, 제꺼에요, 이게. 돌쟁이야. 기다릴게요. 자, 우리 다린이 할아버지님. 흰머리가 군데군데 있어요. 흰머리 없지? 어울리는데? 어, 너 왜 이렇게 흰머리가 좋지? 새치 나 있고? 멋쟁이 할아버지. 됐어? 오케이, 좋았어요. 할아버지 같네. 할아버지 같네. 할아버지 같네. 꽉! 잔소리가 엄청 많은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ㅋㅋㅋㅋ 잔소리가 많아야 돼. 할아버지, 잔소리가 많아야 돼. 돌쟁이 야가예요. 돌쟁이 야가. 이리 오세요, 변신하셔야 돼요. 돌쟁이 야가. 일단 턱바지를 해 주시고요. 대강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돌쟁이 야가인데. 진짜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걷지 못하는 돌쟁이 야가예요. 돌 되면 아장아장은 걷지 않나요? 아니, 못 걷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걷다가 넘어지고 걸음마 하고 네 발로 비어다닌다. 대부분. 진짜요? 네. 진짜인가요? 내 발로 기어다니셔야 돼요. 그럼 말도 못 하겠네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혹은 이거 왜 이런 건 되죠. 따뜻해. 따뜻해. 아마, 아마. 기어져 가니까. 기어져 가니까. 자, 우리 나린이는 뭐예요? 나린이 뭔가요? 보여주세요. 중2병 걸린 중2. 중2병 무서운데? 중2병이 뭔지 알아? 엄마, 이렇게 화낼 수도 있어. 아, 이거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중2병 걸린 중2님 나오십니다. 한번 보죠. 오, 이건 뭐예요? 다리 떠는 거 봐, 다리 떠는. 교복이 없어? 다리 떨어. 아이, 귀여워라. 중2병, 반항한데 나오라니까 들어가는데?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오, 들어와 버렸어. 저는. 예. 뭔가요? 이거 내가 진짜. 이럴 줄 아... 이거 너 제일 걱정했던 거거든요? 예. 제가 이 영상을 기획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이걸 하면. 예. 기획자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방금 태어난 신이 있어요? 방금 태어난 신이 있어요?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겠네요. 누워만 있어야 되겠네요. 보실래요? 누워만 있어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몇 배 전부터 물어봤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거 쭉쭉이야, 쭉쭉이. 저는 말을 못해요, 신생아는. 예. 으아악! 으아악! 그건 뭔가요? 저기. 아, 그거구나. 다 태어난 신.. 신생아.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획을 했는데 내가 이러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랑 바꿀까요, 그러면? 그걸 바꿀래요? 걔도 말 못 해요. 그래요? 그럼 나랑 바꿀래? 어머니? 응. 그러면 제가 진행할 때만 권한을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영상 오늘 많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형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못 해. 규칙대로 하고 싶지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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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서 쪼끄만게 배고프면 니까라도 찾아먹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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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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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지! 아부지!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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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배가 고프시죠? 우리 주웅이! 나린 씨는 돌돌 씹어 먹을 나이! 자, 으아아아악! 아가는 이런 거 못 먹어요. 디밤을 기다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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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악! 자, 맛있는 통밥! 아이가 쳐다봐서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절대 아이는 주면 안 되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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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어, 마마! 우리 우유식 먹어야지! 마마! 우유식! 마마! 우유식! 거기 한 게 나아! 마마! 으아악! 으아악! 에의! 아악! 나아! 아아악! 타임! 우리가 하지 말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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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하지 말까? 으흠흠! 마마! 저기, 우리 이거 하지 말까?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가 약해서 이가 없어요. 이가 다 빠졌어. 루루, 할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맛없는 걸 드세요! 할아버지, 집 드세요. 루루, 안 먹어. 집 드세요. 루루, 응. 맘마? 맘마! 루루, 맘마! 루루, 맘마! 루루, 왜 이렇게 자고? 루루,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루루,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먹어? 루루, 에져,gard가! 으아악! 아기 없어졌다! 아기, 사과치러 갔나 봐, 어디 갔어? 애기, 어디이 갔지? 으아악! 어, 잘 놀고 있네, 내 Heb. 어?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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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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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아휴, 진짜... 마람은 안 될 건 아토야! 루루,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빨리 먹자! 루루, 아니... 루루, 이게 누굴 살펴서 이것도 안 먹어? 얼른 빨리 먹어! 루루, 먹고 있는데? 야구! 그냥 꾹 짜주세요, 이렇게. 꾹! 꾹 짜주세요. 루루, 그게 짠다고 짜지냐? 소인님. 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떼고 말해. 루루! 루루, 왜 이래?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찬스를 한 번 하시다. 그래요, 찬스 써요. 내가 찬스를 아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여기는 시간 있어요, 이 사람. 예. 이 시간 동안은 자신의 역할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예. 하실래요, 지금? 어, 해요. 찬스? 그래요. 지금 찬스 뽑을 사람? 저요, 저. 저 뽑고 싶어요. 고일 지난 아기 역할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아기, 이런 죽이나 먹고. 저도 이런 거 먹고 싶어서. 자, 뽑을게요. 지금 시간이 1초부터 1분까지 있어요. 잠깐, 발 뽑아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뒤돌아. 시작, 시작. 시작. 1, 2, 3, 4, 5, 6, 7, 8, 2, 10. 아니, 뭐. 둘 아기나. 똑같은 손으로 먹으면 시작해. 난 더 좋은대. 그럼 이걸 덧가랑은 언제 다 먹어? 왜 안 들려? 아니, 아니, 진짜. 아, 지금 있어. 넌 눈고 닮아가지고 그렇게 입에 뭘 묻히고 다 해야 돼. 아, 붙이? 아, 붙이? 아, 안 죽. 아, 이거. 보녀야 니까 애기 좀 받아 이래요 나 바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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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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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엄만 기획 망했어 우리 토끼기네 사상 최초 기획 망했어 나 영상 못써 몰라 몰라 나 돌쟁이 아기야 내가 내가 돌쟁이 아기라고 아버지 아르 이렇게 위에 우리 publ현 iens